하이가 부르는 선물 벌써 침대 안 되겠네 침대가 벌써 불침대요? 아 좀 편하게 해서 불순데? 지금 보면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 말한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말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편성에 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침대는 안 돼요? 아니 편안했어요 편안했어요